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은 성적을 거두면 꼭 공약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멜로디 데이가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팬미팅이나 팬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 스피드업이 10위권 안에 진입을 한다면 팬분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만날... 팬미팅? 네, 팬미팅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돌 쪽으로 지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대로 다양한 장르를 저희의 보컬로 소화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와 저희의 그런 소망이 담겨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보컬 부루입니다. 우리 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